저는 바캉스 헤어 비법을 전수받으러 여기 나오게 되었어요 오 우리 차홍 선생님 하면은 초간단 셀프 헤어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이십니다 그냥 뚝딱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뚝딱 끝내느냐 그래요 그거에 저희가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도 지체할 거 없이 지금 바로 빠른 스피드로 저희들이 셀프 헤어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홍 씨 네 제가 바캉스는 1년 동안 기다렸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에서 탈피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캉스 헤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아주 간단하게 이털 라스틱은 바로 또 가진다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이거 봐 내가 구워 이털 라스틱은 바로 또 가진다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이거 봐 내가 구워 네 이야 어떻게 했어? 어떻게 된 거야? 잠깐만 지금 타임! 저 마술이 아닙니다 매직쇼 아니에요? 왜요? 그런데 차홍 씨는 원래 아무런 도구 없이 어? 다시!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쥐쥐쥐쥐 원래 손으로 다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대충 잡았는데 어떤 스타일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탈해서 바꿀 수 있는 헤어 비법을 이따가 공개해 드릴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우와 아리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지내다가 가끔 저도 되게 많이 어려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돌처럼 그럴 때는 또 제 머리를 가지고 제가 바꿔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압도 네 또 바뀝니다 또 자 잡았죠? 네 여성들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갑자기 바뀌어요 이 선생님이 뚝딱 바뀌어요 원래 대충 하시면서 그냥 뚝딱뚝딱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포인트는 대충대충 잡으셔야 돼요 대충 그냥? 아니 근데 저 빨간 머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? 지금 이 앞에 뭐 무슨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봉가로 전봉가이시지 어? 전봉가로 전봉가이시지 어? 그래서 우와 설마 어? 네 하셔서 좀 귀엽게 꿀소리를 만들어주세요 네 우와 꿀셔? 네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깜찍하게 변할 수 있는 헤어 비법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낱낱이 상세하게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가방! 네 네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미는 거예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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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 비법을 공개할 텐데요 우리 미스코리아 분들께서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을 대표해서 네 예비씨께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장 선생님에게 뭐든지 질문하세요 저는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악세사리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놀러를 가거나 이러면 여자들은 마음이 그래요 오히려 휴양지에 가서 더 예뻐 보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휴양지에 갈 때 헤어 악세사리를 다 챙겨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그러면 악세사리 없어도 이렇게 헤어 연출을 화려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맞아요 헤어 악세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와 우리 수진씨와 순세경씨네요 네 네 바캉스를 하시게 되면 옷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헤어 악세사리까지 하면 굉장히 가하게 느낄 수가 있고 경험 많으실 거예요 챙겨갔다가 잃어버리고 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으로 헤어 악세사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머리카락으로?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헤어 악세사리를 만들어요?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자 집중 지금 보면 집중이에요 쉬워요 이렇게 이만큼 잡은 상태에서 그냥 머리를 세 가닥으로 기본 잡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섯 분들도 기본적으로 하죠? 이 정도는 다 해요 네 느슨하게 자 지금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지금 바로 따라 하고 있는데 자 꽉 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하네요 네 느슨하게 머리가 단발이신 분들 긴 머리이신 분들 다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연습을 여러분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단 상태에서요 끝에머리 하나를 잡고요 끝에머리 하나를 잡고 네 하나를 잡고 쭉 미는 거예요 어머 쭉 미는 거예요 어머 어머 네 꽃이 됐어 꽃이 됐어 어머 이 머리 하길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바로 돼요 끝에 하나만 남겨놓고 쭉 올리세요 네 하세요 아니 선생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악세사리를 잊어버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 잃어버리는 일은 뽑히는 날이 잃어버리는 날이죠 어머어머어머 귀여워졌죠 귀여워졌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캉스 헤어에서는요 이야 잠깐만요 지금 지수 씨가 어머어머 장호 선생님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신 거예요? 네 그냥 할 수 있어요 꽃이 생겼네 우와 우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쉬워요 죄송한데 아무 곳이나 이렇게 두 개를 여기 꽃 하나 여기 꽃 하나를 김종석 씨에게 아 긴장 네 뭐지 뭐야 네 네 이제 나 나를